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 입니다 지금 고강동에 있는 18년식 중신축 빌라 현장 나와 있구요 주변에 이제 골광초등학교나 고강시장이 가깝게 인접해 있는 빌라 현장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빌라 현장은 이 앞쪽에 위치한 18년식 빌라 현장 이구요 시세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구요 입구쪽에 주차차단기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공간은 겹주차 없는 자주식 주차공간이구요 주차공간은 제법 굉장히 널널합니다 주차하시는 데는 뭐 애로사항은 전혀 없으실 것 같구요 저 안쪽까지 주차공간이 넓게 위치해 있는 현장입니다 주차공간 보셨구요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으로 한번 올라와 봤구요 18년식 방 3개 욕실 하나인 현장입니다 입구 이렇게 들어서면 첫번째 방과 거실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보이고 있구요 욕실이 이렇게 안보이게 오른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2018년식이라서 집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타일이 깨지거나 그런 부분도 없구요 집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입구쪽 전실모습인데요 잠시만 제가 볼을 좀 센서를 켜고 예 전실이 아주 넓은 타입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넓구요 이쪽 부분에다가 이제 앉은 장을 하나 두시면은 신발 갈아 신을 때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벽체도 이제 대리석 타일로 다 시공이 되어 있구요 입구쪽은 이렇게 슬라이딩 중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면 방금 이제 욕실을 보셨고 왼쪽으로는 또 첫번째 방이 위치를 하고 있구요 예 첫번째 방 모습이구요 앞쪽으로는 특별히 막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 이제 차양막 시공 되어 있구요 렉상 시공 그 다음에 방충망까지 아주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쪽으로 막힘이 없죠 좁은 골목을 끼고 있어서 앞쪽으로 이제 건물이 딱 닫을 수 없는 구조의 모습입니다 나가서 주방쪽 모습 살펴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짧은 D근자형 주방이구요 냉장고 한 대 위치 가능하고 가스콕탑 이용 가능하시구요 이 주방도 상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기름대도 잘 안보이고 있구요 예쁜 펜던트 조명도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드 소재와 대리석 타일로 시공되어 있는 거실 모습이구요 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판이 아니고 이제 마루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 모습 거실 앞쪽 같은 경우에도 방충망이나 작은 발코니로 잘 시공 되어 있구요 답답함 없는 거실입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거실은 이제 동향으로 위치해 있구요 나머지 방 두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 모습이구요 두 번째 방도 역시나 거실과 같은 향으로 위치해 있구요 도배도 세걸로 다 교체를 해 두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해요 마지막 베란다에 있는 세 번째 방 모습입니다 베란다도 아주 굉장히 깔끔해요 기본 수리를 싹 다 좀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또 시나 방충망 시공 잘 되어 있구요 보시면 2018년식 네 보일러에도 2018년 잘 적혀 있구요 베란다 쪽도 막힘 없어요 네 보시면 답답함 없죠 전체적으로 앞쪽에 이제 높은 건물로 가로막지 않은 빌라이기 때문에 층수는 낮아도 답답함은 없습니다 2018년식이 굉장히 깔끔하구요 요즘 신축이 아무리 저렴해도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까지 나오는 걸 감안한다면 준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시세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치도 이제 주변의 시장도 가깝게 인접해 있구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깝게 인접했습니다 그리고 차로 이동하시거나 버스를 이동하셔도 강서나 양천구가 가깝게 인접해 있는 고강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18년식 준신축 현장이었구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편하게 유선 문의 주시구요 여기까지 패밀리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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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